환상의 급식 아 배고파 환상의 급식 돼지가 얼굴이 너무 맛있어 돼지야 미안해 근데 너무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흑락크 떡갈비 소파 맛집 때 도시락에 있는 그 맛이야 바삭바삭한 국제삼겹살 엄청 바삭바삭하네 아니 근데 어쩐 일로 이렇게 맛있는 고기들이 당장 나온 거예요? 아 예전에 나 혼자 태풍데이 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고기들 해달라고 부탁했구나 텔러그즈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맛있는 고기들을 잔뜩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뭐 한입? 밥 한입? 아니 이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고대한 고기는 진짜 내가 무슨 만화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아 근데 이 돼지밥 너무 맛있네 이제 돼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사라져 버렸어요 아 아 오늘 일기영인데 자꾸 놀려서 정말 짜증 나는데 아 고기 파티 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역시 기분이 저기압을 때 고기 앞으로 가라 음 음 돼지코 안녕 음 돼지 그는 같습니다 아 오늘 단백질 폭발인데 와 고기는 단백질이야 고기는 잘 안 껴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몰라? 음 와 진짜 거대하다 런디스 루피는 어떻게 이만한 고기 두 개를 그렇게 왕왕 먹을 수가 있는 거지? 정말 대단해 질 수 없다 음 오늘 여러분의 요청 덕분에 정말 맛있는 고기대위였어요 잘먹었습니다 새해 mals 웅 날씨가 혈액 날씨가 associ 호 부 seb 아 아 잘 wiet